등무하세요. 탈모와 영영 이별하시길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네, 등무하세요. 2021년 승강해 주세요. 내 옆에 누군가 서 있기만 해도 그 시선이 거슬리는 당신이라면 헤어스타일이 나의 외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느끼고 있는 당신이라면 새로운 당신의 모습을 꿈꾸어 보세요. 새로운 모낭을 심는 일 그것이 뉴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뉴허를 만나면 당신은 더 이상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뉴헤어 비율상으로도 완벽하시고요. 너무 잘생기셔서 얼굴이 너무... 얼굴이 다 회화가 나가는 느낌인데 저보고 어떤 걸 갖고 태어나고 싶냐고 하면 저도 창훈 씨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자입니다. 둘이 다른 거죠? 지금 왼쪽이 차원은 오른쪽이 박보검이죠? 어? 둘이 차원이요? 아 그래요? 네. 창훈 씨는 얼굴이 엄청 작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꼬리가 내려온 거지 M자가 깊은 건 아니지 않나. 위도우스픽이 좀 다른 사람보다 깊다. 네. 진하게 내려와 있어서 M자가 좀 더 강조된다. 이 가운데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더 깊어 보이는 거죠. 저 되게 장두형이신 것 같아요. 장두. 고급형이요. 네. 앞머리가 앞뒤로 기신 편이라서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는 전부 이제 단두형이라서 전 대두형. ㅎㅎㅎㅎㅎ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누워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좁아보이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좁히면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작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되게 효과적으로 사실 슬퍼하지만 말고 여기는 얼굴을 모발이식으로 작게 만들 수 있는 없고 더 필살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목에서 그대로 얼굴이 되시는 분들 되게 부러운데 목이 두꺼워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아. 네. ㅎㅎㅎㅎ 연예인분들은 황금비율이 잘 맞기 때문에 이마가 넓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고 디자인을 잡아 드릴 때 이마가 넓으신 분들이 오시면 보통 미간 사이의 글라벨라라고 합니다. 글라벨라에서 코끝 사이의 거리를 잡고 보통 1대1대1의 비율로 이렇게 그려드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1대1대1의 비율이 가장 황금비율이라고 사람이 느끼기 안정적으로 박보검 씨의 사진을 보면 약간 이마가 라운드하게 붕근 느낌이고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제대로 넘겨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고 1자 라인이고 살짝은 M자 느낌이 있으신 경우가 훨씬 일반적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머리가 앞뒤로 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옆머리가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나는 것처럼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살짝 이렇게 옆으로 흐르면서 꼭 머리가 이렇게 라운드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를 안 좋은 예지만 보여드리면 저도 이제 머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마치 머리가 이렇게... 죄송해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박보검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 마치 머리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 들어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린 머리들 연예인 사진을 갖고 오셔서 이렇게 해달라는 분이 많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 연예인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아하시는 연예인분들이 머리를 빡빡 갖고 오는 사진들을 한번 보시라고 네, 보시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S&P 같은 경우에도 라운드하게 끝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좀 이렇게 굳어 달라고 하시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발 방향이 지금 가르마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서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수술할 때 물론 수술 필요한 얼굴은 아니시지만 수술할 때 모발 방향을 잘 못 맞춰 줄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듯이 이렇게 이렇게 심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섞여버려서 되게 이상한 그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 갈등이에요. 우리 원로 선생님들은 무시하고 주로 하시는 스타일로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최대한 맞춰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맞춰줘서 수술하다 보면 여기에 머리가 뜬다고 박서준씨 성대문사 할 수 있는데 이거 어? 박세로이가 나는... 음... 어쩔을 때 하면 탁... 죄송합니다 갑시다. 진짜 똑같다. 진짜 똑같다. 되게 씁쓸하게 해주고 싶어. 나는... 전 두 분이랑은 다르게 확실히 좀 남성적인 느낌이 있는 헤어라인 같습니다. 거의 헤어라인 자체가 약간 평면이거나 혹은 M자랑은 약간 반대로 약간 곡선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있고 이마 좁으신 분들이 그 포마드 굉장히 잘 어울리시거든요. 근데 이마가 되게 좁아요. 연예인들은 이마 높이가 한 이 정도쯤 되더라. 그래서 그 높이를 맞추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수술을 하시면 정말 약간 식빵냄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식빵냄 왜냐하면 이게 짧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넓적하고 얼굴을 작게 하려고 이마만 깎아 들어오면 계란용이 아니라 이제 위만 짧아지면서 광대랑 턱은 우리가 어떻게 못하니까 그건 안면위과 수술을 하셔야죠. 저는 박보검스 헤어라인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비율상으로도 완벽하시고요. 저는 차은우 씨...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얼굴이 너무... 아니 얼굴 말고 미만... 왼쪽 사진만 봤을 때 저는 차은우 씨 헤어라인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일단 뭐 세 분 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어떻게 뭐 얼굴이 다 약간 헤어라인 아파린 느낌인데 근데 매추럴한 걸로는 저는 박보검 씨가 매추네요. 그렇군요. 박보검 씨 쪽으로 이게 제일 좀 만들어줬을 때는 자연스러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어떤 걸 갖고 태어나고 싶냐고 하면 저도 차은우 씨 거로... 이번엔 환불로 논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선중앙통신회 가서 다운로드하셨어요. 그렇군요. 레고 제작자가 이렇게 머리만 깔아가지고... 상체한 거 같은데... 턱이 어디까지가 턱이... 전형적인... 아까 말하는데... 단두요. 단두 오브 단두인데요? 아우 나 어떡해 난... 암살당하면 어떡해? 하하하하 얘기하시죠. 차관이 넓은 분들은 위쪽도 약간 넓어요. 위아래 밸런스가 더 안정적인 느낌인데 반면에 이제 이쪽이 많이 좁은 분들은 여기도 좁혀놔야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여기는 큰데 여기가 밀려... 우리가 수술을 만들면 여기를 이렇게 좁히면 여기가 너무 부각되니까 광대랑 턱이... 근데... 응... 난 두 달인데... 사는 사람이 딸 있어. 평화를 위해 박수 치고... 하하하하 이런 분들은 모발이식 하지 마세요. 수술을 보내드리지 않았던 환자들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발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너무 어린 분들... 집안 내력을 물어보면 탈모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요. 아버님도 없으시고 지금 이제 막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심하지는 않은데 이런 분들은 제가 이식을 바로 하는 걸 좀 말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확산성 탈모 케이스 심하지 않지만 두피가 살짝살짝 비치는 젊은 분들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넘겨왔을 때 너무 하얀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밀도는 괜찮은데 그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중간중간에 두피가 하얗게 보이는 거죠. 확산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로 이식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기존모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모발 이식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기존모의 탈락이 너무 심해져서 띄엄띄엄 이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 만족도가 높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뭐나 넣는다 하더라도 생생률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고요. 좀 많이 심하거나 그러면 상관없이 본인만 너무 거기에 노이로우제가 있으신 경우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고 물론 원하시면 그래도 합니다. 수술을 해드리는데 뒷피류도 어텐도 알로페시아라고 전 탈모증이죠. 뒷쪽 머리까지 다 탈락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뒷쪽 머리를 뽑아서 앞쪽에 옮긴다고 한들 또 빠져요. 또는 지금 굉장히 많이 막 빠져서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모낭주사 또는 두피르신 같은 더 좋은 대안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모발이식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그런 경우엔 일단 머리카락을 굵게 만들어야 된다. 치료를 통해서 다시 좀 돌려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수술은 좀 말로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먼저 하고 반을 보면서 결정하는 걸로 좋겠다는 말씀이 제일 좋죠. 이 식모가 빠지는 일은 흔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뒷머리를 우리가 이식하는 이유는 왜 탈모가 오래된 분들 보시면 뒷머리는 남아있잖아요. 여기는 탈모가 돼도 이걸 이용해서 한다는 건 이게 이제 저항성이 큰 머리기 때문에 탈모에 그래서 이식을 해서 오랫동안 가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이식무도 당연히 한번 어쨌든 수술을 거친 거기 때문에 수명이 조금 단축됐을 수는 있어요. 이 뒷머리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식모 자체가 사라지는 일은 금세 뭐 1,2년만에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식모가 빠졌다기 보다는 기존 모가 빠졌을 확률이 좀 더 높고요. 확률상은 모발이 지금 복불복인데 물론 모든 수술이 그렇죠. 모든 수술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환자분들 체질이 다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의사선생님이라도 당연히 모든 분들에게 만족된 결과를 드릴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확률을 줄이는 거죠. 제가 스포츠에 많이 비해서 얘기해 드리지만 타율이 좋은 타자를 적시적소에 기용하는 것, 대타로 기용하는 것은 무조건 그 타자가 안타를 칠 것이다, 홈런을 칠 것이다, 기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믿음이 있지만 가장 확률이 높은 타자를 기용하듯이 가장 좋은 수술 결과를 만들 의사선생님을 고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말씀하신 복불복을 해서 복으로 갈 수 있는 단순하게 답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사실 모낭 세포라는 것은 환경이 좋으면 영원히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략 한 25회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모발이 자라지 않거든요. 수술하는 과정에서 모낭이 손상이 되거나 그렇다면 쓸 수 있는 모죽이가 감소하면서 이식모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요. 사실 요즘 모발이식 기술이 굉장히 상향평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에서 정말로 이식모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빠지게 될 정도로 모낭을 손상시키거나 하는 일은 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걱정하실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이식모는 한번 잘 생착이 되면 계속 여기서 자란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식모가 탈락하는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식하면 안 되는 경우죠. 듀파라 그래서 디퓨즈도 암패턴도 알로패시아라 그래서 탈모가 전 두피에 다 있는 거죠. 탈모가 진행되면 모든 머리가 빠져나갑니다. 보통 뒤쪽에서 이식하는 경우가 뒤쪽이 이제 DHT나 이런 탈모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강하기 때문에 세이프존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축해서 앞쪽으로 이식을 하게 됐었는데 듀파의 경우에는 세이프존의 의미가 없죠. 여기도 당연히 탈락이 될 겁니다. 이걸 굳이 뽑아서 이식을 한들 탈모가 진행이 되면 돼서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근데 듀파임을 인지 못하고 수술을 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식모가 탈락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전 얘기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비절개가 절개보다 생착률이 낮다 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고 사실 사실이었고요. 그럼 예전에는 왜 비절개가 생착률이 낮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냐면 비절개의 가장 최초는 일본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고속 회전하는 모터를 이용해서 기계화된 비절개로만 대량으로 이식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거죠. 미국에서 나왔을 때 이 수술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백인이었어요. 백인 같은 경우에는 모낭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평균적으로 동아시아인에서는 모낭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백인에 비해서는 깁니다. 그 백인에게서 유행을 하던 비절개 방법으로 동남아시아 분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잡아 뜯듯이 나와야 됩니다. 모낭에서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분들이 있는 줄기세포는 모낭 밑에 많이 있거든요. 그게 충분히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 모낭은 심어봤자 결국 머리카락을 만들지 못하고 탈락되어 버릴 수 있는 거죠. 수술방법이 적절하고 절개든 비절개든 그 밑에 있는 줄기세포를 충분히 가져가 나오면 이식모가 탈락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1년이면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성폐 가늠하는 거는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수술이 성공했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9개월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약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병원에 오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진짜 좋은 분들은 6개월 정도만 돼도 굉장히 거의 뭐 90% 이상 돼서 온 분도 있죠. 보통은 한 6개월이 70% 대부분은 6개월 정도만 되더라도 이식모들이 자리를 잡고 단지 굵어지기만 하면 체중경과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태까지 가기는 하지만 모낭이 좀 약한 분이라거나 또는 성장 속도가 느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느끼시기에도 6개월과 9개월의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신 분은 6개월이면 다 나아요. 6개월이면 다 나서 더 이상 병원 오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는 뭐 좀 지내시다가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병원에 오시라고 하고 평균적으로는 9개월 정도 9개월에서 12개월쯤 되면은 대부분 한 걸음이 납니다. 근데 한 1년 한 6개월 정도까지도 계속 좋아진 분들도 있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진짜 오래 기다리는 분들은 한 1년 6개월까지도 한 번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가늘게 나는데 요걸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모날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날들은 특히 여성분들이랑 조금 느리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중년 여성분들 15개월 15개월까지 기다려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요.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또 스트레스 상황 이번에 명절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착률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더디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미경이나 확대경으로 본 다음에 여긴 모낙이 좀 나 있긴 하지만 가늘다 싶으면 좀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한 15개월 정도쯤 결과를 확정을 짓고요. 적어도 9개월 정도 좋게는 12개월 꽉 채워서 관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과죠. 뭐 아무리 유명해도 우리 수술 결과가 좋은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유명한 분이 결과가 좋으니까 유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유명했던 분들은 단기간에 유명했던 분들은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탕에서 단기간에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뭐 꾸준히 5년 10년 이상 굉장히 유명했던 선생님들은 대부분 모발의식 결과가 좋아서 수술 결과가 좋아서 그런 분들이 많죠. 병원 중요하고 그렇지만 의사생님 그분이 하셨던 결과물들이 좋은 게 많은지 당연히 병원에서는 좋은 것들 위주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신 결과가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좋은 분들의 결과가 많다면 좀 더 믿음이 가겠죠. 그동안 그 병원의 누적된 후기를 살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발의식은 의사 한 명이 잘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의사와 수술 팀원 간에 어떤 협업이 만들어내는 토털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결국엔 결과물이죠. 후기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후기가 많이 쌓여서 원장님께서 유명해지신다면 당연히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사실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케팅이라든지요. 또는 학술 활동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유명세는 만들 수 있는 건데 물론 그런 부분이 수술에 조금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전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모발의식이나 모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할 때 구글, 네이버 밑에 쳐보시겠죠. 그리고 다들 잘합니다. 저희 병원 이렇게 수술해요. 다 올려놨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병원에 오셔서 이 원장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소통을 잘 하려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환자분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나 이런 걸 자세히 알려드리고 진짜 이해하셨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수술 들어가서도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인지하고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저도 되어야 될 거고 그런 의사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수술을 고민하신다면 몇 개 병원을 추리신 다음에 말이 제일 잘 통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원장 그런 병원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저는 복용 약 복용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식한 모낭들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주쯤 지나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다 빠지고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 상태에서 이제 생착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DHT라는 디하이드로 텍스토스테로니라는 물질이 모낭을 막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간이 날 수도 있고 일단 수술과 동시에 좀 복용을 해달라고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 M자 같은 경우에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쪽이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경복대 김동실 교수님이 항상 인용하시는 그 사진 있죠. 도깨비처럼 M자만 남아있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냥 평소에 탈모 상태에서 약을 드시던 것처럼 매일매일 약을 드셔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탈모 치료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고 그 주변에서 모낭이 더 빠져나가는 걸 막거나 아니면 M자로 수술하셨으면 정수리 쪽에 또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쪽에 치료를 더 할 수도 있고요. 모발이식은 말 그대로 이식된 모발이 옮겨다만 주는 거지 원래 갖고 계시던 모발이 만약에 탈모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걸 지켜주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탈모 약을 드시거나 우리 탈모 치료를 해서 그냥 미용적 목적으로 수술한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분들은 탈모 치료를 수술 후에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발이식이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모발이식만으로 모든 증상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수리 또는 가르마 라인에 밀도가 일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사실 모발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모발이식을 해서 만족도가 높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식 밀도가 높아야겠죠. M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좋은 무기입니다. 반면에 정수리라든지 가마라든지 기존모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탈모약을 드신다거나 또는 탈모 치료, 두피문신 같은 여타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을 모낭도 아끼고 가격적으로도 더 유리한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머리 제비줄인 금머리 제비줄인 이 꼬리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쌍가마 이식 다 가능합니다. 어디든 이식이 가능해요. 사실 모발이식은 여기 손톱 위에도 하실 수 있고요. 결류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가능하죠. 물론 생착률이라든가 밀도라든가 모발이 잘하는 패턴이든 다를 수 있지만 다 가능합니다. 사실 두 부분 모두 제가 이식을 강하게 권해드리는 부위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 제비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모발을 비절개 방식으로 채취해서 필요한 곳으로 옮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뒷머리 가장 아랫부분은 숨길만한 머리카락들이 좀 적은 부분이고 또 스타일링에 따라서는 짧게 깎을 일도 많은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채취하게 되면 비절개 채취 흉터가 굉장히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채취 부위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쌍가마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밀도가 많이 떨어져서 문제라기보다는 모발의 각도라든지 또는 모발의 굵기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사실 꽤 많습니다. 게다가 헤어라인과는 달리 고밀도 이식을 하는데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 탈모가 진행이 좀 되어서 기존모의 밀도가 떨어진 상태라면 모발 이식이 괜찮은 옵션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오히려 두피문신 같은 것들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뒷머리 제비초리 쌍가마에도 이식이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 이식은 가능하죠. 근데 고밀도로 내는 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어느 정도 밀도를 조절을 해서 만들어드리는데 두피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새카만 밀도는 불가능할 수 있죠. 이식은 가능합니다. 이식은 가능하고 높은 밀도를 기대하시면 안 되겠죠. 습윤한 환경이 건조한 환경보다 상처 회복이 좋습니다.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게 상처 회복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색 스프레이를 다 썼었으면 습윤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도까지만 기타 성분이 없더라도 약국 가시면 생리식염수 있거든요. 몸에 삼수압하고 맞춰서 만든 식염수 그냥 물 뿌리시면 따갑거든요. 이게 삼수압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수돗물 말고 약국에서 생리식염수를 사셔서 스프레이 통에 채워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제가 되죠. 물론 생색 스프레이가 제일 좋지만 그게 이제 떨어지거나 사용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그런 대안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색 스프레이를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식 부위에 적절한 습윤 환경을 유지하는 겁니다. 상처 회복은 너무 건조해도 안 좋고 너무 촉촉해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굉장히 건조한 날씨에는 생색 스프레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습기를 유지하고 또 생색 스프레이에 포함되어 있는 이지애플 같은 물질들이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이걸 다 쓰셨다면 물론 생색 스프레이를 하나 더 구매해서 쓰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약국에서 멸균되어 있는 생리식염수를 판매하고 있으니 그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독물 같은 경우에는 멸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약한 이식 부위에 감염 위험성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색 스프레이는 생색을 도와주는 항생 물질이 들어있어서 균의 오염에 보호를 하고 그런 스프레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천은 드리지만 꼭 안 쓴다고 해서 생색이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는 안 썼던 기후인데 그것도 잘 낫어요. 환자분들 중에는 항생제 부작용이 있고 또 약 자체를 두려워하셔서 항생제도 안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항생제는 균이 감염이 되고 세균이 번식을 할까봐 먹는 거지 세균이 번식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신다면 안 드셔도 다 무관합니다. 감염이 될까봐 안 된 거죠. 다 쓰셨다면 그 이후로는 조금 더 쓰시는 건 추천드리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한 일주일 지났다면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수술로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탈모가 진행될 분이 모발이식을 했다고 해서 그 진행이 멈추진 않으니까요. 약물치료라든가 관리치료를 써야 모발이식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모발을 채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완치처럼 보이게 하는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모발이식 후 경과는 저는 이제 보통 중간 정도 한 70% 80% 정도 수준이 되는 한 6개월 정도 때 한 번 뵀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 결과를 보는 한 12개월 1년 정도 쯤에 뵀고 이제 모발이식 경과 체크를 하는데 수술 전 후 이제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수술 후 한 열흘 이내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저희가 조금 자주 뵈면서 혹시 이식부나 또는 채취부에 문제가 없나 자주 살펴보는 편이고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모낭염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시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약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대세는 정해져 있고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걸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뵈서 괴사가 됐다든지 혈관 상태가 어떤지 모던들은 잘 이식되어 있는지 출혈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또 비절개로 하나씩 추출했을 경우에는 뒤에 출혈이 계속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 밤 정도는 이제 응급 콜 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드린다든지 뭐 절개법, 비절개법 똑같겠지만 이식한 부분은 딱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요. 심겨져 있는 머리카락도 또 빠지게 되고 그러면 한 3주쯤 되면 또 한 번 내원해서 오시라고 하고 경과를 봅니다. 빠져야 될 머리카락이 되면 잘 빠지는지 그 전부터 저는 이제 한 3개월 간격으로 병원에 오시라고 합니다. 잘 자랐는지 뭐 염증은 없는지 그런 거 체크를 하고 혹시나 그 전에도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염증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이제 연락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1년 여자분은 길게는 1년 3개월 이렇게 되면 이제 경과를 종료하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가발이나 모자를 써서 탈모가 심해지는 게 아니고 탈모 심한 분들이 모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루머 첫 번째 천연 샴푸가 탈모에는 훨씬 좋다. 샴푸는 결국 좋다는 걸 다 넣거나 안 좋다는 걸 다 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적적인 효과를 바라고 쓰지만 않으면 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명언입니다. 장호 원장님은요? 좋은 샴푸 쓰면 나쁜 건 한 개도 없죠. 근데 탈모에는 훨씬까지 좋지는 않지 않을까? 좋은 거니까요. 나쁠 리는 없죠. 자연 유래, 유기농 이러니까 당연히 재료가 비싸니까 비싸겠죠. 그리고 중소기업들에서 만드니까 대량 생산이 잘 못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도 더 비쌀 수밖에 없죠. 없죠. 그래서 쓰면 좋겠지만 굳이 천연 샴푸를 쓸 필요는 없지 않나. 루머 2 삭발하면 머리가 더 빨리 자란다. 훈련소 갔다 오고 나면 머리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쭉쭉쭉 자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그랬어요? 훈련소 때? 훈련소 때는 사실 잘 보일 사람이 없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는 면죄라서 면죄데 삭발은 가끔 해보고 그랬는데 이 초반에는 조금 그래도 머리 길 때보다는 좀 빨리 자라는 느낌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밀면 좀 더 빨리 자란다. 더 까매지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인데 그거는 처음에 자랐을 때는 솜털처럼 아주 얇은 끝부분이 만약에 단면이라고 한다면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한 번 자르고 남으로써 조금 더 굵은 면의 단면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더 굵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약간 루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원장님도 아드님 있으신데 왜 베넨 머리 잘라야 많이 자란다고 해서 왜 삭발 한 번씩 키워주고 남자애들은 특히 그거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들 머리가 긴 게 더 좋아서 귀여워가지고 베넨 머리 계속 남겨두고 싶었는데 제가 안 본 사이에 어른들이 자르셨네요. 고3 때 한 번 송승헌이 하필 또 군대 갈 때라 다 밀면 송승헌 될 줄 알고 친구랑 다 같이 밀었는데 두 명이 먼저 밀고 마지막 한 명이 둘을 보고 네 안 밀렸다고 했는데 강제로 강제로 아니 선생님은 깎으시면 되게 좋을 거 잘생겨서 아... 아닙니다. 나도 삭발 사진 있잖아요. 비교를 해줘요. 이 말을 먼저 못 하시는 야한 생각을 하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 머리카락은 항상 빨리 자라고 있었을 거 같아서 저는 사실 되게 수도승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저는 신부가 됐어도 목사가 됐어도 스님이 됐어도 되게 잘했을 거라고 주의해서 평을 받거든요. 아니 오늘 미팅하셨다고 다 얘기하셨잖아요. 진짜 미팅에 게임만 했어. 미팅 관련해서 원장님 친구분한테 제가 드리는 네 왜 미팅 얘기로 갔지? 미팅들 많이 하셨나요? 미팅은 거의 안 했던 거 같아요. 그냥 소개해서 다 같이 만나고 그런 거는 그게 미팅이에요. 네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테스트에서 늘어나면 DHT가 늘어나서 오히려 또 탈모도 갈 수 있죠. 야한 생각은 근거는 일단 없는 걸로 가발이나 모자를 쓰면 탈모가 더 심해진다. 실제로 가발이나 모자를 써서 탈모가 심해지는 게 아니고 탈모 심한 분들이 모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머리를 항상 내리고 다니거나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은 어느 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쵸? 열이 많이 나는 거는 오히려 두피에 혈액순환이 되게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다. 혈관층 발달이 되게 좋으셔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분이면 제가 엎드려서 절하고 싶다고 수술할 때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혈류가 좋아서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안전하니까요. 모발이식 생착률에 대해서 왠지 좀 안심이 되죠. 저희 같은 의사들은 논문이나 어떤 그게 없잖아요. 한의학 쪽에서는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는 데이터에서는 열일에 대해서나 사실은 없었어요. 원래 탈모가 진행되면 약간 피지선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피가 기름지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 땀이나 피지선 때문에 모발이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탈모가 일어나는 건.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이지 그게 원인이 되는 건 아니다. 5. 빗으로 두드리면 머리카락이 나고 머리를 자주 빗으면 머리카락이 좋아진다. 모니터를 닦았더니 컴퓨터가 빨라졌어요.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가 아우 훌륭합니다. 머리를 많이 빗어서 올올마다 붙어있던 걸 다 떼주시고 나면 당연히 큐티클이 잘 느껴지면서 되게 기분이 좋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다 원래 다 본인이 갖고 계시던 거거든요. 역시 루머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루머 같습니다. 너무 단답이야. 빗으로 머리를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뾰족한 빗으로 두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다 과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으면 좋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걸로 본인이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두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딱딱한 목침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수술을 해보면 딱 두피가 가운데 쪽만 굉장히 단단해져요. 단단해져 있고 채취도 잘 안 되는데 옆으로 가면 갑자기 무슨 다른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역시 뭐 두드리시거나 할 필요도 없고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할... 그러니까 마사지 정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두드리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자위를 안 하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 외가 쪽이 독실한 카톨릭 집안인데요. 저 결혼할 때 저희 친척 중에 쌍둥이 신부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미사를 주례해 주셨는데 두 분이 다 대머리예요. 신부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과하면? 자위를 예를 들면 하루에 예를 들면 7번, 8번을 한다. 10번을 한다. 이러면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몸에 문제가 생겨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탈모가 더 악화되잖아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너무 무겁지 않게 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김 원장님, 이 원장님과 함께 찍는 첫 영상이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고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등모, 좋아요는 발모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 후에 머리카락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자라고 결과를 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설명 드리려고 해요.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딱 첫날 모발 이식을 하잖아요? 10%로 시작을 하는데 한 열흘에서부터 한 2주? 길게는 한 달까지 우리가 이식분간 탈락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식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잖아요. 조금씩 머리가 조금씩 일주일 정도 빠지고 한 한 달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한 7, 80%는 남아 이렇게 빠져서 내려갈 겁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거의 한 7, 80%가 남아서 계속 자라는 분도 있지만 평균적인 수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쭉 머리가 빠져서 한 달쯤 됐을 때 한 2, 30% 정도, 30%? 2, 30% 정도 수준에 남아 있을 거고요. 머리가 한 번 빠진 머리는 보통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휴지기를 가져요. 휴지기라는 거는 모발이 성장하고 나서 잠깐 쉬는 기간이 있거든요. 3개월 정도부터는 처음에 빠졌던 머리카락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됐을 때 약 한 한 70%에서 80% 수준까지 우리가 이싱모 막 이제 자가 날 거예요. 여기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이 가장 우리가 이싱모가 많이 보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됐을 때가 한 70% 정도 수준 보시면 되고요. 6개월에서 나머지 1년까지 이 기간 동안 거의 100%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2주에서 한 달까지 거의 굉장히 많이 빠지고 1개월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을 우리가 여기를 여기를 암흑기라고 부르죠. 이거는 사실 의학용어는 아니고요. 아마 인터넷에서 뭐 카페에서 어떤 분이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되게 적절한 말로 보여요. 암흑기. 이때는 이제 동반 탈락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싱모와 함께 기존모가 동반해서 빠진다. 이런 기존모가 빠지는 현상을 이제 동반 탈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수술하면 이제 앞뒤로 채취한 부위, 이식한 부위 보통 앞뒤로 머리에 충격을 강하게 되죠. 혈류가 이렇게 눈 위쪽 올라가는 혈관이 두 개가 이렇게 크게 있고요. 목 뒤에서 또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부분이 영향을 받아서 머리카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머리카락을 죽이는 건 아니고 뒷면에 들어가요. 그래서 3개월까지고 3개월에서 6개월이 제일 신나는 기간 많이 증가하고요. 보통 모발이 한 70% 정도 까지 올라오고요. 나머지 이 기간부터가 나머지 30%가 자라는 기간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제일 중요한 또 초반에 생착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발 이식한 모가 생착 여부가 결정되는 시간인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3에서 4일 생착 기간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모낭이 이식되면 모발, 모낭 밑으로 새로운 미세혈관들이 막 자라서 영향을 공급하려고 막 자라들어오는 기간인데 이때까지는 아직 안 자라들어오는 기간이라 굉장히 외부 환경에 예민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이때는 잘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바깥 환경도 생착 스프레이라든가 아니면 수분 이런 거 잘 부딪히지 않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기간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10일에서 12일까지 이 기간이 거의 100%에 가깝게 거의 59% 완료되는 시간 결정이 되는 거죠. 이 10일, 12일까지는 모발을 긁거나 뭐 잡아당겨서 혹시 머리카락을 뽑으면 모낭까지 딸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발 29 기간별 변화 어떻게 자라는지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한 분들 특히 이 기간에 있는 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건 일반적인 평균이고 이런 흐름이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모발 성장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으면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1년 이상 지나도 좋아지는 분도 있으니까 너무 초조하지 말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톤이 좀 많이 밝은 분들이 비절개를 하시고 만족도가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두 명 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비절개 모발 이식 진실게임 2탄 모발 이식 비절개로 하면 흉터가 아예 없나요? 장태호 원장님과 저랑 이렇게 있는데 두 명 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장태호 원장님은 절개로 수술을 받으셨고 저는 비절개로 수술을 받았거든요. 먼저 절개 흉터 어떻게 남죠? 절개 흉터는 절개 부위를 따라서 서명으로 남게 되죠. 보통 길이가 대략 한 병 한 20cm 가까이 될 수 있고 두께는 뭐 적게는 1mm 정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한 1cm 정도만 자라도 특별히 이제 눈에 띄지는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절개를 한 다음에 잡아 당겨서 꼬매기 때문에 과부작에서 그런 좀 짧은 머리나 리젠트 머리나 그런 머리를 할 때 좀 짧게 갔다 보면은 층이 이렇게 지더라고요. 그죠? 여기는 각도가 여런데 이 절개 흉터를 기준으로 여기는 조금 위로 꺾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래쪽 머리카락은 약간 직선으로 나는데 위쪽 머리는 조금 이렇게 굵어서 약간 이제 층이 져 있는데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비절개 수술을 받으셨으니까요. 혹시 뭐 비절개 수술 흉터는 뭐 어떻게 생겼나요? 그리고 그걸 평소에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비절개 수술을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상담할 때 좀 좋아요. 제 걸 보여드리죠. 이렇게 제 걸 두피의 진단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흰 점처럼 뽕뽕뽕 보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좀 자라거나 멀리서 보면은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에요. 제가 좀 술을 먹어서 두피가 빨갛거나 굉장히 뭐 흥분 상태 아니면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 부분은 빨개지지 않아요. 섬유화라고 그러죠. 섬유화처럼 흉터처럼 남기 때문에 흉터에는 혈관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얀 점이 막 찍혀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두피톤이 좀 많이 밝은 분들이 비절개를 하시고 만족도가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 좀 하얀 편이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석봉 엄마가 불 끄고 떡 서는 게 비절개 한석봉 엄마가 불 키고 떡 서는 게 절개 라고 설명 많이 드리거든요. 던질이 된 뒤에는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비절개 절개 절개 절개법 절개법이라는 거는 이제 띄어낸 피부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현민혁은 몸으로 낱개와 분리해서 낱개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걸 인식하고 이제 뒷머리는 공간이 이렇게 붕관이 생기잖아요. 고개를 위아래로 합쳐서 이렇게 꼬매요. 선으로 나중에 이제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비절개는 이제 절개법이 많은 모낭을 한 번에 이렇게 채취를 한다면 비절개는 그 모낭 주변의 두근만 깨끗하게 잘라서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들고 나오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형의 조그마한 흉터들이 나눠져 있게 됩니다. 두피 탄력이 약간 있어야 돼요. 한 1cm 정도는 피부를 떼어내고 꼬매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오므려서 져야 돼요. 너무 딱딱한 분들 격투기를 많이 한다던가 그런 분들은 확실히 두피가 좀 딱딱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절개법이 있어서 폭을 많이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을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비절개는 두피 탄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비교적 채취가 자유롭지만 반면에 채취를 한 만큼 뒤쪽의 밀도가 좀 떨어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후드북 밀도가 원래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취량이 좀 많이 제한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네. 서로 단점만이 더 있어? 비절개의 가장 큰 장점은 흉터가 굉장히 작은 젖 모양으로 후두부 전체에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머리를 거의 삭발 수준으로 짧게 깎지 않는 이상 뒤통수에 흉터가 생겼다는 걸 평생 모르고 지나가실 수도 있을 정도로 흉터에 대한 걱정이 적은 부분이 장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두피가 굉장히 딱딱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이전에 절개 수술을 받으셔서 두피의 탄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비절개 수술을 하시는 것이 건강한 모낭을 채취하는 적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통증이 많이 적은 편입니다. 탈모가 많이 진행돼서 후두부에서 충분한 모낭을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수염이라든지 가슴털이라든지 심지어는 다리털까지 그렇게 채모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오직 비절개로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개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거기를 쬐야 되니까 안 하는 거지. 비절개는 머리를 깎아야 돼요. 삭발 부위가 필요합니다. 무삭발이라도 머리 속을 깎아야 되고요. 절개는 깎지 않아도 되죠. 시간이 일단은 수술 시간이 좀 짧아요. 그렇게 나쁜 법만은 아니다. 절개법이 무조건 생착률이 좋다는 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착률이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는 맞아요. 비절개로 뽑은 모낭은 뽑아내는 기계의 직경만큼밖에 조직을 못 갖고 오거든요. 근데 절개는 사실은 뭉퉁 부려서 우리가 갖고 와요. 조직을. 다듬으면서 조직의 양을 좀 더 풍성하게 부칠 수 있죠. 식물로 치자면 흙이 붙어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물을 옮겨 심을 때 뿌리에 흙이 많이 붙여서 식물을 이동시킬수록 좀 더 안전하게 뿌리를 모아내고 이동할 수 있잖아요. 비절개는 그 흙을 많이 붙이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절개 공간에. 근데 이런 흙의 양이 생착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눈으로 육안으로 우리가 모발을 보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절개는 뿌리가 목알에 박혀있어서 의사가의 어떤 감으로 한석봉 엄마가 불 끄고 떡 써는 게 비절개 한석봉 엄마가 불 키고 떡 써는 게 절개 절개라고 설명 많이 드리거든요. 한석봉은 불 끄고 떡 잘 썬다고 소문났잖아요. 근데 불 켠 거보다 과연 잘 썰까요? 절개법이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비절개에 대비해서는 좀 저렴한 그런 경향이 있죠. 한석봉이 명필이 되기 전에 이제 불을 끈 어머님보다 사실 뭐 수준이 높지 않았지만 명필이 된 뒤에는 이제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경험 많은 스텝들과 함께 한다면 사실 이제 그런 약점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특히 1차 수술의 경우는 둘 다 대부분 가능해요. 이제 2차 수술이 되거나 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한쪽 수술이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는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거나 어떤 밀도가 성근 분들은 절개법이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비절개보다는 수술시간이 짧게 가져가면서 대량이식하기는 용이하다.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훨씬 적은 편이라서 다음날 출근할 수 있기에 더 좋거나 훨씬 나냐. 조금 적지. 훨씬까지 나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좋은 수술이에요. 둘 다 한 가지 수술이 엄청 좋았으면 한 가지 수술이 나빴으면 한 가지 수술이 없어졌겠죠. 근데 둘 다 양립하고 있는 거는 둘 다 분명히 장점이 있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술이 좋은 수술이에요? 비절개할까요? 절개할까요? 이건 뭐 본인이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흉터나 통증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비절개가 낫고요. 생성일이 그래도 이 만큼이라도 나은 거 혹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거 이런 거 원하시면 당연히 절개가 더 낫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드린 장단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선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더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 익명보장 비밀상담 모리끼리 탈밍하우스 유회어 장태호 원장 안녕하세요. 유회어 장태호입니다. 탈밍하우스 간입니다. 제게 메일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영상을 통해서 고민을 상담해 드리겠다고 했던 거 많이 기억나시죠? 메일을 보내주신 모리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고민부터 들어볼까요? 20대 남성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23살 남성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정수리 탈모가 심하신데 저도 2년 전부터 정수리 탈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6월 초부터 아보다트를 복용 중입니다. 탈모 샴푸나 미녹시딜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모발이식과 두피분신을 둘 다 받을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약을 드시기 시작한 거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탈모약은 정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6월부터 드시기 시작하셨으니까 효과가 빠른 분들은 대략 9월 정도부터 밀도가 좋아지고 굵기가 좋아져서 상당히 볼륨감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도 역시 꾸준히 발라주시면 좋은데 하나 단점이 있다면 초기에 쉐딩이라고 해서 모발이 오히려 조금 더 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간간히 발생합니다. 물론 발생하더라도 꾸준히 바르시면 결과적으로 더 좋아지는데 약을 초반에 쓰시면 내가 약을 썼는데 왜 더 볼륨감이 없어지나 하고 많이들 충격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것만 잘 감안하시고 쓰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고요. 탈모 샴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각질이 많이 낀다거나 기름기가 많이 심해서 가렵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 하시면 분명히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약이나 미녹시딜 같은 약품에 비하면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고 쓸 만한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피문신과 모발이식에 대해서도 상담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아마 고민하시는 부위가 제가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한 이 부위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초기 정수리 탈모는 모발이식에 좋은 적응증은 아니세요. 왜냐하면 모발 자체가 아예 빠져 있는 경우보다는 이게 밀도 자체는 정상에 가까운데 많이 얇아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으셔서 사실 너무 초기인 경우에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특히 이런 확산성 탈모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 중에는 모발이식의 채취 부위인 뒷머리도 볼륨에 좀 문제가 생기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후두부에도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그 부분도 먼저 검사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사실 이 정도 상태라면 약을 복용해서 어디까지 좋아지는가를 확인하시고 두피문신을 통해서 머리카락이랑 두피의 밝기 차이를 줄여주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어라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진만으로 봤을 때는 그려주신 헤어라인이 사실 너무 낮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코에서부터 미간 사이의 너비랑 그리고 헤어라인의 높이가 1대1 정도 되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제일 높은 이 정도 높이면 그 비율에 가까울 것 같긴 한데 그 아래쪽 라인은 뭐 사실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자놀이 부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사실 지금 M자가 그렇게 심하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물론 이제 약간 좀 파여있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탈모 진행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이 정도 M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종종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과도하게 동그랗게 말면 상당히 여성스러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잘 갖고 태어나지 않는 그런 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약간은 좀 뾰족한 느낌이 들게 라인을 잡아준다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이제 모발이식 수술을 하다 보면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돼요. 그러니까 모발이식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었고 많은 병원에서 이제 모발이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수술이 필요한 사례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어떤 사례에 있어서 우리가 재수술을 하게 되는지 재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밀도 밀도 가장 흔하게 오시는 사례예요. 밀도 모발의 간격이죠. 첫 번째 수술의 간격이 좀 듬성듬성 있을 때 아무래도 좀 아쉬움을 느껴서 이식된 모발 사이사의 모발을 채우는 이식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건 밀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첫 번째 수술에서 밀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애초에 모발이식 밀도를 100% 높여서 이식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발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모발이 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밀도가 떨어지는 게 눈에 띌 수 있거든요. 모발이 사이사이 이식한 게 다 살지 못해서 비게 되는 이런 사례에 있어서 이제 밀도가 떨어져 보이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2차 모발이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수술 두 번째 사례 볼까요? 두 번째는 디자인인데요. 전문가가 아니시고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오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서 디자인을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의학적으로 권유되는 디자인이 있겠지만 그게 무조건 또 마음에 드실 수는 없을 그러니까 100% 마음에 든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고 났더니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특히 이거는 남성분들의 모발이식 탈모에서의 모발이식보다는 여성에서 우리 미용적인 목적으로 헤어라인 교정을 할 때 이런 식의 약간 디자인 변경하시려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축소수 축소수 여성 헤어라인 교정에서는 축소수를 많이 하는데 이게 축소수는 상하로는 내릴 수 있지만 좌우 옆쪽을 줄이기는 좀 어려워서 옆에 교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쪽 측면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마 축소수를 했는데 흉터가 눈에 띄는 경우가 있거든요. 체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두피가 좀 단단해서 장력이 작용할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흉터 자체를 좀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정 모발이식을 통해서 가려주는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볼게요. 베스트 3라고 했는데 왜 4개지? 탈모 진행으로 인한 추가 탈모 부위의 이식 이거는 모발이식을 하셨는데 결과가 되게 좋았는데 급격하게 탈모가 혹시 진행되는 시기라면 우리가 수술한 곳 이외의 부분에서 탈모가 일어나서 거기를 또 메꾸기 위해서 모발이식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남성 탈모에서 이건 아무래도 좀 더 흔하고요. 그래서 추가 탈모 부위에 이식을 하는 이런 사례가 또 흔한 재수술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식에서 쓰는 모발은 본인의 것이고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써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하면 좋기는 해요. 의사 입장에서는 입원 수술만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재료를 많이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죠. 근데 딱 적절하게 우리가 이식을 해야 다 혹시나 모를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한 번에 추가 탈모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또 보강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3차 수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딱 지금 필요한 모발만큼 적절하게 이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적정량의 이식을 권해드리고 한 번 또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3차 수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생착률을 끌어올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술 모발이식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많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네, 굉장히 좀 상처가 되는 뉴스였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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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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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호는 더 이슈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다행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만약에 진짜 떨어진 사람이 있었다면 문제가 크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항목에 대한 얘기니까 실제로 불이익을 받을 사람은 없다고 군에서는 밝혔죠. 그건 정말 다행이지만 이거는 좀 탈모인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뉴스였죠. 탈모를 좀 쉽게 생각하고 희화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규정도 같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마 이거는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뉴스는 보톡스로 탈모 치료하는 거에 대한 기사가 10월 15일 날 났었어요. 이건 저하고도 잘 아시는 당국대학교 피부과의 박병실 교수님이 대웅제학하고 협업을 해서 나보타 보톡스가 이름이 상품명이 나보타일 거예요. 그걸로 탈모 치료를 했는데 어떻다고 하던가요? 박 교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탈모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 등의 약물 치료가 근간이지만 최근 보톡리늄 톡순에 모낭 유사, 레이저, LED 등의 다양한 새로운 치료법의 시동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나보타가 모낭 세포에서 탈모를 유발시키는 TGF 베타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보톡스를 탈모 치료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모를 치료하다 보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툴이 너무 적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서 사실 뭐 하나라도 생기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흔히 주 원인으로 얘기하는 건 DHT잖아요. 남성 탈모에서는 특히. 근데 이제 여성형 탈모라든가 기타 TGF 베타라는 성분이 원인이 되는 탈모에서는 꽤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패튜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세미나에서 자료들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100제곱센티미터가 7개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보였대요. 우리가 흔히 먹는 피나스테리드 성분이 1제곱센티미터에 한 1년 정도 치료했을 때 모발 계속 22개 정도 늘어 22개에서 23개 정도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효과긴 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미녹시딜 정도의 효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특히 제가 이 치료에 조금 기대하는 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사를 맞으면 충분하다는 점 사실 탈모약도 이제 매일 먹는 게 좀 힘들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는 방법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잘 이루어져서 다들 이제 약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피나스테리드도 주사 형태로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3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고 있죠.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더 불편한 분도 있어요. 병원에 단점은 그냥 약 먹으면 몇 달 동안 안 가도 되는데 이거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니까 그게 또 귀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 탈모 치료에 무기로 하나 다시 저희가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연락드릴게요. 좋은 뉴스들이 있으면 좀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취할 때 저도 모르게 소리를 마취주사 할 때 소리 지르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누군지 알겠네요. 유해 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수술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주사 통증도 모낭 채취 통증도 아닌 장기간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몸을 움직이는데도 원장님과 수술팀 선생님은 프로답게 미동도 안 하시고 수술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도 엄청 움직여요. 앞에 보고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뒤에서 엄청 이렇게 막 어깨 풀고 합니다. 그래도 매일 하다 보니까 어깨가 이제 돌로 돼서 굳어가지고 고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고개 감사합니다. 네. 뉴웨어 대구는 몇 번씩 그리고 달갑지 않은 질문을 해도 친절하게 답해 주시고 정말 빠른 피드백으로 걱정조차 않게 만들어주시네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추후 경과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른 분야는 알지 못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귀찮아하는 게 끊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다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기 감사합니다. 아픈 걸 싫어해서 찾아보니 절개는 통증이 심하다는 후기가 많길래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비절개로 찾아보았습니다. 주사를 싫어해서 치과도 안 가는 제 기준에서는 마취 주사도 아팠습니다. 마취할 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점점점 마취가 되고 나니 아무 느낌도 없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취 주사 할 때 소리 지르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누군지 알겠네요. 네. 주사가 정말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사 반을 또 제일 작은 걸로 하고 진동기도 돼 드리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 아프게 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주사다 보니까 좀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노력해서 더 정말 작은 주사가 나왔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번 써보든지 해서 더 안 아프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걸렸지만 수술 시간 안에 TV 시청과 넷플릭스도 있고 멋진 한옥뷰가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밀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까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에 단풍 들어가지고 한옥이 굉장히 이쁘게 좋아요. 다른 몇몇 병원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고자 억지로 많이 심는 걸 권하던가 무조건 빨리 진행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는데 이수익 원장님은 비용과 시간을 떠나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캐치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야 수술도 잘 된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유효에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수술을 받아봤기 때문에 마음이 어떠신지는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비워야 채워진다? 그런 말처럼 우리 자본주의 사이니까 돈도 욕심을 낼 수 있겠지만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걸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약간 모낭수를 조금 적게 잡아서 더 많이 심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더 만족하실 수 있는 대구점 대구 유효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감사합니다. 다음날 붕대를 풀고 샴푸했는데 생각보다 통증이 없어서 일상생활하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수술 후기인데 이걸 제일 저희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절개 수술은 다음날 바로 출근하셔도 문제없도록 뒤쪽도 최대한 신경 써서 채취를 하고 있고요. 앞쪽도 머리로 가리시면 잘 안 보이도록 하고 있으니까 비삭발로 하시면 일상생활 바로 시작하셔도 아무 문제없을 겁니다. 그리고 유회어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후기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기였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보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유회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절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신 뒤에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슬리시니, 식무기니, DNA니 이런 기술적 용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도 마케팅적인 용어들 굉장히 현란하죠. 굉장히 혼란스럽고 결정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비절개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발 이식은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렵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술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케이스들이 쌓여왔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상향평준화가 된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수술 결과를 다르게 만드느냐 저는 이 부분이 의사와 스텝 간의 호흡, 그리고 의사가 얼마나 겸손한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 많았던 F1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드라이버만 잘한다고 해서 우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신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F2는 했을 때 크루들이 얼마나 빠르게 타이어를 바꿔주느냐 또 위에서 전략을 세워주는 담당 스텝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결코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발 이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혼자서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스텝들과 손발이 맞지 않아서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비절개 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펀치를 한 뒤에 수거하는 것은 대부분 스텝들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스텝들이 불필요하게 모낭을 소손시키거나 한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겠죠. 모낭을 분리하는 과정에서도 미약한 손상에 있는 모낭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면 상태가 좋지 않은 모발이 굉장히 미용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이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얼마나 잘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환자의 두피 특성입니다. 비절개 채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 분은 의사가 아무리 숙련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모낭이 손상되는 걸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특성이 굉장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얼마 없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절개 수술을 할 때는 의사가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항상 내가 제대로 채취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런 반성적인 태도로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사실 좋은 비절개 수술을 하는 의사가 되기는 어렵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합쳐져서 모발이식의 결과를 만드는데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보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 병원에서 수술받으신 분들의 후기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커뮤니티 또는 병원의 카페마다 후기들이 올라와 있고 이제 그쪽을 보시면 자신이 원하시는 디자인 또는 밀도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모두 확인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서 수술하신다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수술하실 병원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모발이식, 두피문식, 무엇을 먼저 하면 좋을까요? 둘 다 만약에 다 하실 계획이면 두피문식, SMP부터 하시는 게 전체적인 결과를 빨리 보실 수가 있어요. SMP를 먼저 하시고 모발이식을 하시면 한 달 안에 거의 모든 시술이 끝나고 있던 결과만 보면 되잖아요. 1년 1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느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SMP에 대해서 약간 어쨌든 물신이니까 머리카락이 아니니까 약간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모발이식을 먼저 하고 SMP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분들은 모발이식은 확실하게 좀 두피에 어떤 충격을 가하고 우리가 시술을 하니까 기간이 필요하죠. 흉터 회복, 상처 회복이 다 되는 기간이 1년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SMP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SMP부터 모발이식 하시고 모발이식을 먼저 해보고 결과보고 결정하겠다 하시면 모발이식을 먼저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절개 수술도 흉터가 아예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 안녕하세요. 뉴헤어 장태우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 질문을 대신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어는 비절개 모발이식이었고요. 비절개로 할 때 많이 나오는 질문 5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반드시 붕대를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취 부위에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길 통해서 약간의 출혈 그리고 수술할 때 사용했던 완충용액이 흘러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베개를 적시거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붕대를 감지 않으신다면 베개 위에 수건을 두세 장 정도 깔아두시는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절개 수술을 하시더라도 채취 부위에 동반 탈락이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봉합 부위를 따라서 선형으로 발생하는 절개랑은 달리 채취 부위 상처 한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꼭 원형 탈모가 생긴 것처럼 한두 개씩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채취를 했거나 그래서 그 부분에 출혈이 심했거나 아니면 지혈제를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피하면 동반 탈락 걱정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 번의 모발 이식 수술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1차 수술은 절개식 수술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2차, 3차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대부분 탈모 진행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이시라서 모낭을 최대한 많이 채취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비절개만으로도 3번 정도 수술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절개를 한번 같이 하는 거에 비하면 채취 가능한 모낭의 총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세요. 거의 많게는 50% 정도까지 줄어드실 수 있거든요. 절개를 2차나 3차로 하시면 절개 편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낭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어서 굳이 절개를 한번 더 하는 그런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다음날 바로 출근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비삭발 비절개 수술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개 수술에 비해서 비절개 수술이 통증이 적은 건 주지의 사실이죠. 그런데 비절개를 하시더라도 삭발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티가 좀 나고 뭐 눈치가 좀 많이 보이시겠죠. 그래서 비삭발 비절개를 선택을 하신다면 다음날 출근하시는데 더 이상 좋은 솔루션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절개 수술도 흉터가 아예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개랑 비절개가 다른 거는 흉터를 일자로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점점점으로 나눠서 내놓을 것이냐의 차이고요. 흉터를 가리기에 비절개가 좋은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머리를 짧게 깎으시거나 자세하게 넘겨보면 흉터 자국이 조금은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비절개가 통증을 줄이는 데는 절개식 수술에 비해서 확실하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비절개 모발이식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베스트 질문들을 더 모아서 답변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1차로 절개 수술을 받으신 분이 만일 2차로 다시 절개 수술을 받으신다면 흉터가 더 넓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헤어 장태호입니다. 지난번 비절개 모발이식 베스트 질문 모음에 이어서 재수술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1차, 2차 수술 이상 장기 계획을 세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모발이식 재수술 베스트 질문 모음 저희 병원에 재수술을 위해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올라오는 질문 5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그럼 5위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재수술을 받을 병원을 결정하시는 건 왜 1차 수술이 불만족스러웠는가를 생각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 생착률 자체가 낮은 게 문제였다면 저는 병원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일부러 망치려는 원장님은 안 계실 거예요. 그 병원의 수술 스타일이나 어떤 과정이 본인과 잘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죠. 반면에 특정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다. 예를 들어 헤어라인을 조금만 더 낮췄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병원에서 다시 수술 받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재수술은 사실 최소 9개월 정도 이상은 지나서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1차 수술 때 무엇이 불만족스러웠는지를 파악하려면 그 정도 시간이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수술 역시 1차 수술과 마찬가지로 절개 비절개를 모두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일 1차로 절개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본인의 후두부 탄력도를 자세히 검사해 보셔야 됩니다. 1차 수술 이후로 후두부 탄력이 많이 줄었다면 또 절개를 하시는 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비절개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시겠죠. 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출근이라든지 학교를 가기가 너무 어려웠다 라시는 분들께도 마찬가지로 비절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1차로 절개 수술을 받으신 분이 만일 2차로 다시 절개 수술을 받으신다면 아무래도 흉터가 더 넓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무줄을 한 번 당긴 뒤에 또 당기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두피 탄력도가 굉장히 좋은 분이 아니시라면 2차 수술로는 비절개가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이긴 한데 생착률이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재수술을 할 때도 두피에 칼을 여러 번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부드러운 두피에 이런 수술 기구를 넣는 게 단단한 두피에 넣는 것보다 좀 더 용이하고 모낭이 다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 차이가 정말 작고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생착률이 걱정이라서 재수술을 미루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수술이 필수인 건 아닙니다. 탈모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신데 본인이 가진 헤어라인의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평생 1차 수술로 더 이상 수술을 필요 없이 잘 관리하면서 지내시게 됩니다. 반면 탈모 진행 속도가 많이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재수술이 필요해지실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차 수술을 받았던 부분이 아니라 그 뒤쪽으로 라인이 더 많이 후퇴했을 때 그 부분을 다시 채워넣는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발이식 계획을 세우실 때는 가까운 가족이 탈모가 어디까지 진행되셨나를 확인을 하고 먼 미래에 자신의 탈모 진행 상황까지 염두에 둔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재수술을 받고 나시면 그 이전에 비해서 전반적인 상태는 반드시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1차 수술에 이식이 되어 있던 모발 사이사이에 밀도 보강을 하는 경우 기존 모가 다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크지 않다 보니까 재수술로 인해서 밀도가 보강되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당연히 상태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반 탈락 같은 경우 재수술 시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기는 한데요. 1차 수술 때 동반 탈락을 겪지 않으셨다면 재수술 때도 겪지 않으실 가능성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1차 수술에 비해서 2차 수술은 대부분 밀도 보강 의미라든지 그 약간 뒷부분을 채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밀도 자체를 저희가 1차보다는 살짝 낮게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밀도가 낮으니 두피에 가해지는 충격도 적고 출혈도 적고 그런 경우에는 동반 탈락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게 되십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모두 살펴보았는데 궁금하신 점이 다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 이외에 재수술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